쟤네 잘해요 근데. 질 수도 있어. 저쪽도 좋네. 113승 15팬에. 50허방 늑대다니애들이야 2명. 신령한 손토형급 2명. transparency. 시청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먹겠습니다 뭘로 먹을까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켰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냉면으로 가야겠다 쭈덩으네 저젓테네 저젓테네 아 좀 더 빡세겠는데? 어 이번반 이기기가 빡세겠구나 어 이번반 이기기가 빡세겠구나 어 이기기기가 빡세인 이기기가 빡세인 수리저그네 아 우리 더프랜드였어? 어? 내가 토스 골라져있었나? 어떻게 수리저그가 나오지? 2등으로 나포르토스 골라져 있었나본데 내가 랜덤이면 테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랜덤이 아닌가 본데 패시랑 한시랑 파이팅 이 상한 불,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제 하우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제 하우스, 제 하우스, 전투한 날 부른다. 전투한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전투한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전투한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제 하우스. 전투한 날 부른다. 제 하우스, 전투한 날 부른다. 또 남아있지 않나.. 1-2-2-1 아..팔을 갔어? 콜을 2마리 하면 안 되겠네 어..팔을 강하게 될 것 같다 지금 일상계의 세척을 하고 나서는 있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으면 좋겠네 전투는 나를 부른다. G-House. 전투는 나를 부른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영롱. 피싸만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목만하다. 내 목숨을 알리니. 전투는 나를 부른다. 전투는 나를 부른다. 영롱은 나를 인도하여 가시의 뜻을 받들어. 전투는 나를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격지의 하우스. 아름을 위하여 가오가라.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하올라. 뭐라고 했지 걔넘 어디다던노 개못하던넘구만 저 지금 이거 미션하고 있습니다 형님 나종도 형님하고 최암날 최암날이 뭐야 아 최종 합격날 어우 줄임표현 쓰는거 뭐야 오브레이드 겉다이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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